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사이에서 일부 사람들이 신물이 날도록 죽도록 주구장창 이용해 먹고 우려먹는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갖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우려먹고 우려먹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불편하게 이를 때가 없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경우와 이치와 법리와 상식에 건나는 그는 그야말로 아이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떼쓰는 것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정도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라면 저마다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6월 7일날 대단히 중요한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급 민사 34부 재판장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니산화학 미스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하고 말았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으로 사실상 패소 판결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의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19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 이와 달리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2018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반대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당 인사들의 발언은 온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법부의 같은 결정에 대해서 저마다 쌍수를 들고 반대합니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는 이런 판결은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소속 판사관 판결이지 의심이 간다 법조인입니다 변호사 정세균 정총리입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이 주장하고 있는 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김양호 판사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국 판사의 논리다 여당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꼭 맞는 그런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를 성토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청와대 밑에다가 사법청을 하나 두고 그냥 그곳에서 판결을 처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권력 비리에 대한 그런 수사를 꺼려한다면 아예 청와대 내부야 그냥 검찰청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대통령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그냥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검찰청도 하나 만들고 사법청도 하나 만들고 내무부 속 안에 있는 행정안전부 속 안에 있는 경찰청도 그 밑으로 넣으면 경찰청 사법청 검찰청 다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2018년도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판결이 내렸을 때 정부 여당은 한 목소리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정부는 일제치하의 강제 칭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관련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민주당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어제 공병호 tv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한 번 더 들여다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대일 청구권 자금을 갖고 그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도 대한민국은 국가 발전에 잘 활용한 나라입니다 아주 모범국가입니다 이 같은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신물이 나도록 이 문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용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두 부리로 나눌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계속 신념에 따라서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가난한 성찰과 반성이 없으면 정말 대책이 없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외정책경제연구원이 2000년도에 발과한 중요한 문건 가운데 하나가 김정식 씨가 쓴 대일 청구권 자금의 활용 사례 연구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그 보고서의 후반부에 나오는 몇 문장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 가운데 1억 2131만 달러는 농업용수개발과 농업정산사업, 축산장려 및 농업기계화를 위해서 농수산부 차관으로 3084만 달러가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중략입니다 좀 생략하고 서울대 부속병원으로 의료시설 및 해양실습 건조 등 문교부 소관으로 1347만 달러가 사용되었고 포항종합제철 확충에 3만 80달러가 사용되었다 이상과 같이 사용된 것이 대일 청구권 유무상자금 5억 달러는 1970년 후반 초기에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춰볼 때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제2차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의 주요 재원으로 긴요하게 사용된 점을 감안할 때 자금의 효용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가 없다 지금은 한국 농민이 농업생산정대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경운기와 동력철 분무기로부터 시작해서 국토의 일일 생활권화를 가능하게 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연간 조강생산능력 103만톤 규모의 포항종합제철공업의 건설 그리고 소양강 다목적대 및 발전소 건설에 의해까지 한국 국민경제의 향상발전에 대일 청구권 자금이 적지 않게 기여했다 이 같은 내용을 2000년에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일간 문제를 좀 더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공병호TV의 평가지시품 제공 divine 그래서 운을 따olicía rend자 꼭 애 bol이 있는 게 아니라 운을 diagramne pace 동자 ô 정리 정리 통 وب